히히히히 어? 자 오우! 나왔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기서 파스킹을 할 거라고 SNS에 잠깐 올렸었는데 그거 보고 와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보여야 되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앨베이도 고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아이비터 보이즈의 숨은 두산 레이밍에서 소리 지내줘야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터 보이즈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터 보이즈 여환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터 보이즈의 이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터 보이즈의 맞춰 메이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터 보이즈 막내 시원입니다. 저 인도형 어땠어요? 오늘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처음인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준비한 것만큼 경수도 너무 좁고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희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알고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저희를 처음 보시는 대중분들 저희가 아까 패스 나누렸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어떤 팀인지 한번 짧게 소개를 또 해볼까요? 아 네. 아 혹시 그 지금 와주신 분들께 듣고 싶어요. 저희 어떤 팀인 것 같나요? 네! 잘생긴 팀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 감사합니다. 또 어떤 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모든 팀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귀엽다고도 해주시고 어벤져스라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그런 말씀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좀 노래를 조금 잘하고 술도 조금 잘하고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도 노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바로 다음 무대 준비했는데요. 다음 무대 무슨 무대인지 직접 본인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다음 개인곡을 부를 수 있는 그는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부를 곡은 도노노 마스님의 When I Was Your Man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아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아 정말요? 맞아요. 근데 진짜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바로 저희 건빈이 형이 부르는 브로노 마스님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뭘까요? 숨 좀, 숨 좀. 아 숨 좀? 그럼 숨을 딱 3초만 쉬어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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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건빈이 형 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네. 제 준비는 물 있어요? 팔찌요. 팔찌 차주신 분이 손.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네. SNS 보고 오셨어요? 어쨌든 저희는 여러 가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연 끝나고 팔찌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네. 한 100개 정도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 나눠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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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호스킹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몰랐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약간 간절하게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건빈이 형 준비됐어요? 저 아직 물이 아 정말요? 형 여기 뭐 알이 있으면 빨대로 한 입 드세요. 아 저 제가 점프력이 좀 높거든요. 우리 막내 시원이? 네 시원입니다. 어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그쵸. 아깐만 해도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제 팬분들을 다시 모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를 알리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진짜 준비를 한 게 거의 끝이 나서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곡인데 1명의 개인 곡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네. 네. 아무튼 저희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데뷔하겠습니다 프로젝트도 같이 이렇게 6명에서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보고 맞춤 워크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이 머스킹을 준비하기 전에 오면서도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또 이제 와주셨을 때 또 되게 이런 무대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 손가락을 저의 래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아까 또 팔찌를 나눠드렸었는데 이 팔찌 뭐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웃었어요. 저희가 또 남은 팔찌도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고 이 기념 또 저희 오늘 잊지 말아주세요. 아 미안해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고 저희가 이 정말 알비더 보이즈의 마스 다 정말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알비더 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남겨드리고 저희 이 자리로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알비더 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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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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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에도 둘 셋 되네. 정답. 응. 영주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의 다시 나오니까 좋아. 사랑했다. ECO. Hong Kong. 현대. 대파로. 여기. 하나. 셋. 좋아